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스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담의 세계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요하를 의지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요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천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뼛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요한 게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에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스가리아 1장 아리오왕 제2년 8째 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역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복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밭 월 24일에 이또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부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빨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치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칼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크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크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소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 즉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레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